거기서는 집 절대 못가져 카뮤님 일단 처음엔 좀 당길게요 레넨톤 때리는 것보다 최대한 당겨놔야겠다 제가 레넨톤을 때리면 라인이 결국에 미는 라인이 돼가지고 이직었네 1레벨에 방대가 텔포도 아니라서 이런 델교환 나쁘지 않죠 레넨톤 미드 레넨톤이 아니라 비에고 비에고가 아니라 넥사이 아 첫판이라 될만한데 이거는 잡았지요 방대가 텔포가 없어서 끝났죠 라인전 점점 모아서 가자 이거는 아래쪽이 큰일났네 라인전이 탐만 끝난게 아니라 아래쪽도 끝난 것 같은데요 그치 애매하다 애매하다 랭톤도 유옥 프리징이나 한번 하죠 집 다녀오는 동안 라인도 태우면 되겠는데 좋아요 어 미안 안할게 프리징 안할게요 미안 미안 이거 프리징하는 건 좀 욕심이었나 바텀해지면 연쇄작용으로 유미까지 풀려서 안좋거든요 와 이게 한방에 누운다고? 말도안돼 박테리 랭토닉 갱호흥은 좋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준다면 어 좋았습니다 어 근데 카소스가 좀 잘 컸네 이러면 나도 가긴 하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싸움과 별령 봐도 될 것 같은데 조사 냅시다 좋아요 어 뭐야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잡았어 막파 어떻게 도먹나 아깝다 아깝네 아깝네 레넥토닉 킬을 먹었네 어 꽤 아픈데요 근데 실드가 있다고 이 녀석아 방금 잡은 거 좀 많이 큰데요 기분 좋은 거와 별개로 굉장히 이득이죠 다음 때 죽어 그러면 아무렴 안 배면 죽어야지 끝 어 맛있겠다 그래 풀자 우리 둘이 맛있게 먹자 바퀴바이 풀면 입이 많아진다고 아고 좌요 어 맛있어 아 뒤쪽에 있구나 뭐야 들어가는데 좌요 X주호 있긴 한데 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럼 타야겠는데? 어우 달다 어우 맛있어 좋아요 너 가자 또 있나? 가버려 아프거든 버틸 수가 없다고 빅토리오의 데미지는 어우 아프겠다 저거 없긴 해요 근데 가기 너무 좋다 저도 가는 중 어우 맛있다 어우 다행이다 벤치 잘 갔다 어 나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비록 어시스트는 없지만 이 정도는 무형의 어시스트 인정이죠 272원을 벌어야 돼 이거는 블루랑 두꺼비를 내가 다 먹는 수밖에 없다 대신 내가 몰래로 가잖아 몰래로 갔으면 인정이지 왜 쫓아오지? 방해하겠다 이거구나 그냥 쭉 빼서 가죠 그냥 쭉 빼서 가죠 잡아버려 바비 아악 바비요 낚시도 아니고 그냥 안 갔구나 바론을 어 좋은데요 이거는? 바비 미야 잡았나? 마요? 하하하하 어우 다행이다 자부잡는 줄 어 좋았는데 이거는? 와우 와 귀신같은 그래비였는데요 이거는? 동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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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려 네 그런 건 없어요 와 넹톤이랑 템 차이가 몇 코어가 나는 거야 2코어 차이 나네 2.5코어 끊으면 잡겠는데? 아 아 사비 타저스가 여기 있었구나 렉사이 궁 있어서 할만한데 이거는? 날아갈만 하죠 타저스의 기한도 끊고 자영 들썩 하려고 했지만 네 하하하하 아이고 집은 털리고 있어요 어 카소스 선수 뭐 되나요? 아 네 뭐 하기에는 집이 이미 아쉽습니다 되지 초코어는 안 보시나요? 초코어는 이제 월드컵 사실 월드컵도 잘 안 봄 저 때도 말했지만 제가 보는 챔스는 롤챔스 밖에 없다 아 네넥톤 떠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강어 2개 들고 가죠 네넥톤보다는 그래도 돌진기가 더 좋은 거 같으니까 카밀이 린탑 보고 절대 안 가지 하하하하 무조건 망원신이지 그런 K신발 신지 않겠습니다 빅토르는 그런 거 모른 어? 들어왔다 무조건 들어왔음 여기다 파이팅 전화 안 볼게요 어 네 답이요 다행이다 이러면 기분이 좀 덜 나쁘죠 딩 딩 그치 그치 톱 톱 클리징은 안 되겠다 웨이브가 너무 커서 거기서는 집 절대 못 가죠 카뮤님 딩 히히히히히히zn 안 되지 띵 톱 띵 네 톱 띵 그치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는 마인드 그치 그치 네 앗 집에 갔나? 집에 간건 카밀이 아니라 자야가 간거 같은데요? 아니 뭐이에요? 집을 자야가 가버렸는데? 아우 네 들어왔네요 절치기 해줍니다 아 이게 맞았네 끝 징 끝 까빙 훈렬맨 먹고 올 수도 있는데? 먹고 아래로 내려갔네? 핸드 궁 있어서 할만한데요 근데? 거기서만 안죽으면 대형 이득이야 까빙 나도 눈물 한번 결령 초기화 됐죠? 나쁘지 않은데? 봐요 오 맛있다 야밍 이게 토르 비기거든 과용 징 징 징 와 미쳤다 1700원을 모아버린 빅토르 심지어 증강도 184나 찼죠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반응 중 반응 중이긴 한데? 바비 괜찮은데요? 과용 과용 그치 아 어떻게 잡으려고? 절대 안되지 설마 그레이브즈가 막 나오진 않겠죠? 아 오케이 한 밀러 갑시다 그치 마관신 림탑 그런거 모른다 빅토르는 빅토르는 이게 맞아 급은 살짝 안보이죠? 근데 갈리오 있어서 해도 되겠다 지금은 가버려 더 없어도 이겠는데? 반중 반중 징 고마용 여기 올거 같기도 하고 갔네요 바텀이 그치 하하하하 네 카이사님 조심하세요 그치 죽은거 같은데? 미안 드리에 바비 그치 네 하십시다 상대 좀 올거 같은데? 아 나 이거 못참겠는데? 그런거 없다 하하 못참는게 어딨냐 그냥 참으려면 참아 지는거지 뭐야 뭐야 앗 앗 에? 전멸을 잘 쓸걸 와 다행이다 이거 메자이 샀으면 바로 나랑 갈뻔했는데 다행이네요 설마 살았나?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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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됩니다 가버려 하하하하 이거 밀면서 가도 되겠죠? 그치 오케이 어 너물 쫓아줘 이거 밀게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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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이거 그냥 한타가 아니라 학살인데? 어우 잔인해라 되지 되지 캐리 넣었습니다 주차 희 호흡 또 띄인 띄인